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야각동 축도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안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번자의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교 회장인과 김일만 부회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제공된 법광사재의 보존 실태에 관한 언급을 하고 앞으로 보건정비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광사재는 신광면 상업내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 왕족인 김균정의 발언에 의해 창건되었고 그의 아들인 신무왕과 손자인 흥득왕에 의해 번창한 왕실원찰입니다. 창건배경에는 왕족 간의 피비린내라는 사토 끝에 김균정 일가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를 초모하기 위해서 828년 그의 손자인 흥득왕이 삼청석탑을 세운 기록이 전해집니다. 왕실 수진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신라 창건 사찰에 해당되는 검단 건물의 기단 구조가 나타났고 노규전이라고 불리는 유리질의 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바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검단 건물 하부에는 대형석불이 머리가 없는 상태로 두 조각으로 나뉜 채로 출토되었는데 돼자를 포함한 전체의 높이는 4m 60c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헌에 따르면 이 사찰은 525칸이 되는 건물이 절비한 대규모 사찰로서 그 규모는 경주 불국사와 맞먹는다고 전해집니다. 더불어 노규전을 제작하는 기술은 당시에 구현하기 어려운 신기술로서 왕실 사찰에 납품하는 자재인 만큼 매우 정교하고 매우 아름답게 가공되었습니다. 대형석불도 크기면에서 석구남 불상보다는 조금 작지만 신라왕경 경주지역의 다른 불상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큰 불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광사진은 왕에 의해 건립 및 운영되었던 왕실 사찰이자 통일실라 수도인 경주에서도 찾기 힘든 더 넓고 규모가 고급스러운 장식물로 가득한 이략 명품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명광이 무색하게 모든 건물이 불에 타 소멸되었고 대형석불은 조각이 나고 건물의 주춧돌이 아무리치 않게 현장에 방치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법광사진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소중한 가치를 알려줄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할 때입니다. 덧붙여서 법광사진을 비롯하여 포항시에 소재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왔습니다. 1989년 신광에서 발견된 냉수리비와 2009년 흥해에서 발견된 중성리비는 사수한 재산 분쟁에 관한 사안이 왕과 육부조직이 회의를 통해서 판결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신라라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중앙집권체계를 정비하고 나라로서의 깃털을 확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처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신라라는 국가가 왕권을 깃털을 잡고 성장하여 삼국통일을 이루고 한반도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꼽혔으며 이러한 배경이 된 장소가 이곳 포항이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척검으로 통일실라의 왕실원찰 법광사지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법광사지종합학술대회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향후 보건 정비에 필요한 폭넓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전국문화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열띤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저명한 역사고과 교수를 섭외하여 격조 높은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광사지종합학술대회가 우리 포항시의 역사정체성을 되새겨보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 특히 사리유물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삼청석탑과 왕실사철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전사원에 대하여 역사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도록 본 학술대회에 대한 아낌없는 예산 편성을 권위합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포항이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훌륭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철강산업 2차전지 못지않게 법광사지가 포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법광사지 보건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곳으로 본위원회 5분주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